예 써클 크롭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렌디한 크롭 기장이구요 여기 써클 원 모양으로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레터링은 always level up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무튼 저 로고 프린트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도 좋고 이너로도 리버도 참 이쁜 로고 인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은 원단이 좋아요 국내면티가 이렇게 원단 좋은 티가 잘 안나오는데 이건 수입이 아니고 국내면티인데도 불구하고 수입티만큼 부드럽고 원단 질이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가 그린인데 화이트하고 블랙도 있거든요 근데 그린 색깔이 너무 독특하게 이쁜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팬츠에 코드를 해봤는데 좀 연청 바지에 입어도 되게 이쁘더라구요 예 이렇게 해서 써클 크롭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